A S M R 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샤인 머스켓 올려서 먹어볼께요 이가 너무 시들어요 확실히 이가 달긴 달다 확실히 얘가 달긴 달다 내는 샤인 머스켓 올려서 먹어볼께요 얼마나 더 맛있어 아아악 아압 그니까 그니까 이리와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 매우 매운 것 같아요 마늘에 참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는 매운이 너무 매운 맛이에요 저는 매운이 너무 매운이 많아요 저는 매운이 더 매운이 많아요 너무 매운이 많아요 이게 한 3일정도 올린건데 꽝꽝 올리지는 않고 약간 샤베트 같은 느낌 마늘은 너무 맛있어 아쉽고 맛있어요 한 입에 한번더 바삭바삭 얼려 먹으니까 더 많을 것 같아요 얼려 먹으니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가 너무 싫어서 asmr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상을 재밌게 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구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asmr 이가 너무 싫어요 asmr 이가 너무 싫어도 asmr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uch